한국콜마가 30조 원 규모의 중동 화장품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. 한국콜마는 아랍에미리트 수출입 비즈니스 컨설팅 기관인 아랍에미리트 BPC에 화장품 PB 제품을 개발,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내 화장품 기업 중 최초의 성과입니다. 한국콜마가 개발한 제품은 아랍에미리트 BPC에서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샵을 통해 중동 전 지역에 유통됩니다. 한국콜마가 중동에 공급하는 제품은 더마 화장품으로 현지의 건조한 기후 환경을 고려해 수분 공급과 피부 장복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발합니다. 또한 동물 유래 성분을 제외한 포함한 한랄 인증 등 향후 아랍에미리트 BPC 요청에 맞춰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 앞서 한국콜마는 세종공장과 부천공장에 각각 기초와 색조 화장품 생산을 위한 한랄 보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